박재현씨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한 동민독립신생아센터를 특별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 재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배려와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운 언덕에 위치한 동민독립신생아센터는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장식된 작은 5층 건물입니다. 이 공간은 신생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친근한 놀이터입니다. 봉사활동과 노래활동으로 유명한 박재현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도 서슴지 않았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아기 한 명 한 명을 만나 안아주며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인사는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센터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재현과 어머니는 선물 주기에 그치지 않고 재미있는 활동에도 참여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간단한 게임도 하며 분위기를 신나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센터 곳곳에 울려퍼져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박재현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육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정기 방문 그 이상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널리 나누는 커뮤니티 행사가 되었습니다. 재현과 어머니의 존재와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본보기가 되었으며 나눔과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도 센터 지원 및 유사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자선 활동 의지를 입증했다. 이러한 활동에 늘 아들을 지지하고 동행하는 어머니 역시 아들의 결정에 자부심과 지지를 표했다. 방문 후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재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커뮤니티의 존경과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명했습니다. 동민 신생아센터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도 이번 방문의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귀한 일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특히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지속하고 확장하도록 영감을 주고 격려했습니다. 박재현과 그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마음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사랑과 나눔을 불러일으키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든 함께든 큰 변화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사에서 콜라 게을 다 몇일까지 기쁨과 함께 활동으로 silent disk을 해냅니다.